전남 화순군이 지역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 화순군은 지난 28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에 따라 화순군의 주소를 둔 만 11세부터 만 18세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2,000원 규모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. 화순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성 청소년은 다음 달 초 해당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은 오는 7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